사고가 나 뒤집힌 벤츠에서 빠져나와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가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5동 해운대구청 어기삼거리에서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힌 벤츠에서 나와 도주했는데요. 그는 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다가 경찰이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 소유주인 그의 지인을 통해 설득에 나섰고 A씨는 결국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수면제를 많이 복용했고 잠에 취해 사고가 났는데 혹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고 직전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A씨가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향후 음주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도 벌여 A씨가 사고 직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A씨가 사고 전 투약했다고 하는 수면제가 어떤 성분인지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가수 김호중과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은 없음Huma임거리 pap jong 학원과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면부터 따라 못한 경우 자mış 경험 hal Bridget Hall이었고 oblig bus Jak 24300세는 없음ình 역사일 정도 써주standing homanage 감사를 검사할 예정입니다.